자 파일센셜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두번째로는 아톰 편집기라고 하는 아톰 코드 에디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켜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구글로 가셔서 아톰이라고 치십시오 그러면 아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아톰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포 맥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저장된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파인더에서 열기를 여신 다음에 이거를 사실 더블클릭을 해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이걸 실행을 하지 마시고 긁으셔서 이대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용 프로그램 안에 이 아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톰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옮기신 후에 런치패드를 켜시면 이렇게 아톰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톰이 실행이 되고요 먼저 여러분께서 몇 가지 셋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톰으로 가셔서 프레퍼런스 프레퍼런스를 누르시고 인스톨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초반에 설치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오토컴플릿 파이썬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찾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오토컴플릿을 누르신 다음에 패키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인스톨을 누르시면 인스톨이 됩니다 참고로 이 하시는 방법들은 전부 다 저희가 문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disable, uninstall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script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지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ript이라는 것을 인스톨을 하시고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 일단 먼저 아톰을 다시 끝내주시고요 command 키와 q를 누르시면 설정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셔서 아톰을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작성을 할 때는 특정 폴더에서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nkdir workspace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마 생성이 될 거고 다시 cd workspace로 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그동안 작업한게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일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nkdir python underbar kmook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ls list라는 뜻이죠 list directory라는 뜻이고 ls를 눌러보시면 여기 python kmook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셔서요 kmook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tom을 실행시켜 보기로 합니다 atom을 누르고 .을 누른 다음에 enter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new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my first python .py 반드시 .py를 말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걸 누르시고 print 아까 우리가 autocomplete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뜨죠 hello world라고 치시고 cmd key i를 누르시면 하단의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코드 편집기에서도 아까 파이썬 shell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데 a plus b 이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키 command 키 i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맥 위에서 그 다음에 미니콘다를 설치하신 후에 아톰이라는 편집기로 바이썬을 실행할 준비를 모두 끝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나 아니면 원래 편집기에 있던데 원래 이렇게 실행을 시키나 이렇게 아톰에서 실행을 시키나 아니면 여러분 터미널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리스트를 누르면 여러분께서 만드신 myfirstpython이라는 파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요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python myfirst.py라고 파일명을 입력해주시면 역시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macOS에 파이썬과 미니콘다 그리고 아톰을 설치를 해서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